가수? 걸그룹? 약간 가슴이 막 그런 줄인 거에요. 이 곡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?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해내는 게 나는 내 꿈이 돼버렸어요, 지금. 샷! 안녕하세요, 언니스입니다! 저희! 우리 진짜 용사 딱 실수하면 그게 그냥 당한 거잖아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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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야? 하나, 둘, 셋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더 몰래 솔직해져 심장이 미친듯이 털려